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올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링돌프 제품 조그맣죠 상당히 조그맣고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내부에는 여러 가지 기술과 다양한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이 제품 링돌프라는 브랜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피터 링돌프라는 덴마크 출신의 거의 그쪽에 덴마크의 마크레비슨이라고 할까요? 그쪽을 대표하는 덴마크 오디오신의 어떤 대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달리라는 브랜드 있죠 덴마크의 달리의 설립자고요 그 외에 사실 사업가예요 비즈니스맨이고 그래서 그리폰 투자자였고 NAD 이런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저는 가장 최근에 피터 링돌프의 어떤 활동이라면 퓨리파이 NAD의 M33의 증폭 모듈로 사입돼서 많은 이목을 집중을 시켰죠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모듈 그걸 만드는 퓨리파이의 설립자 중 한 명이에요 거기에 메인 엔지니어는 물론 브루노 푸제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큰 손 메인 투자자는 피터 링돌프 씨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6년인가 17년에 이 사람이 내한을 했을 때 한 30년 만에 내한을 했었다고 본인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인상이 진짜 노신사 완전히 신사의 품격이 느껴지면서 말도 상상 품격 있게 그렇게 얘기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링돌프 오디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타일레인 선스 그렇죠 그런 피아노 웨이커랑 같이 또 스타일레인 링돌프 스피커 메이커를 또 설립해가지고 그것도 운영하고 있고 정말 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퓨리파이 이런 것들을 보면 젤성불은 떡잎을 정말 잘 알아보는 그런 해안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관 야구를 하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선관이 좋았고 아 네 변화구 커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링돌프 한번 빼놓을 수 없는 게 룬 퍼펙트 그거는 진짜 높게 평가할 만한 기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터 링돌프가 설립한 링돌프 오디오의 제품들 기존에 저희가 리뷰를 한번 여러 번에 걸쳐서 좀 했었습니다 TDAI 3400 스트리밍 앰프 그 다음에 2400 파워 앰프도 리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작은 밑에 모델인데 아주 실속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 그리고 기능이나 성능은 뒤지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TDAI 1120에 대해서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TDAI 1120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풀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에요 왼쪽 편에 보면 디스플레이 창 크게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볼륨이나 뭐 이런 것들 아주 간략한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면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입출력 단자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일단은 네트워크 앰프에요 네트워크 앰프 그래서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앰프가 한 몸체에 모두 들어가 있는 그런 컨셉의 제품입니다 일단은 디지털 쪽 입력 단 쪽 보면은 광입력 동충입력 이런 것들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HDMI EARC 입력이 있어요 TV에서 HDMI 출력을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은 이것과 연결한 메인 스피커에서 TV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입력도 있고 그 다음에 포로단도 있죠 그렇죠 MM 포로단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프리아웃단도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 제 시청실에서 이 TDAI 1120 1120 하고 SDA 2400 하고 한 두 달 거의 해서 바이앰핑도 하고 정말 재밌게 갖고 놀았는데요 프리아웃단이 정말 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게 왜 신의 한 수인지는 좀 더 바이앰핑 말씀드릴 때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니까 네트워크 프로토콜 어떤 거 지원할지 궁금하실 텐데 일단은 뭐 DLNA UPnP 지원을 하고요 룬 레디 제품입니다 룬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크롬 퀘스트도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3400보다 훨씬 나중에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지 뭐 그렇게 오래된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 크롬 퀘스트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플레이 2 그 다음에 플루투스도 지원을 다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은 이제 UPnP에다가 오디오 파일들이 좋아하는 룬을 지원을 하는 게 핵심인데 개인적으로는 뭐 에어플레이나 UPnP보다 좀 더 음질이 청감상 음질이 좋은 구글 크롬 퀘스트를 지원을 한다는 게 아 네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더넷 입력도 모두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예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일단은 앰프 쪽에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이게 네트워크 앰프들 보면은 어 제조사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이게 홍보용으로 이게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 위주로 막 설계 그 표현을 어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네트워크 뭐 스트리밍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 퍼포먼스에 어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거는 이게 앰프 쪽이거든요 그렇죠 앰프 쪽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때 TDAI 3400 할 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익히비시라는 풀 디지털 앰프 모듈을 이 안에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모델명에 들어간 거에 이제 다 키가 다 들어있는데 TDAI 있잖아요 네 트루 디지털 앰플리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아 예 그러니까 인티앰프라는 얘기죠 트루 네 트루 진짜 네 트루 디지털 인티앰프다 이렇게 그리고 1120은 얘네가 참 재밌게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 이런 좀 등급을 나타내고요 아 예 그 다음에 120이잖아요 이거는 4엄출력이 얼마인가 얘는 4엄출력이 120와트고 8엄출력은 60와트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안에 전원 부서기가 잘 되어 있어갖고 4엄출력이 선형적으로 두 배로 딱 늘어나는 일단 기본 댐댐이가 된 앰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앰프하고 클래스 디앰프하고 헷갈리실 텐데 전에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SDA2400은 클래스 디앰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날로그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그 안에 이제 그 삼각파를 발생을 시켜 왔고 네 그 아날로그 신호하고 삼각파를 합치면은 PWM 신호가 돼서 그거를 스위칭 증폭을 하는 게 전통적인 클래스 디앰프인데 그렇죠 얘는 그 저기 아날로그가 들어가는 구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에 DC 파트가 없는 거죠 무조건 디지털 투 디지털로 증폭을 한다 PCM이 들어오면 곧바로 PWM 신호로 바꾼다고 해서 네 트루 디지털 앰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 디앰프는 디지털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ADC 칩을 통해서 일단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 다음에 다시 증폭 과정을 거치는 그 투 스텝을 받는데 얘는 그냥 디지털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곧바로 증폭을 하기 때문에 음에 손실이 없다 네 이게 이제 그 디지털 앰프의 장점 중 하나고요 그래서 클래스 디앰프는 어딘가에 DAC가 들어가 있어요 네 디지털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렇죠 근데 디지털 앰프는 DAC 칩이 스펙에 나와 있지 않는 이유가 네 왜냐면 디지털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 곧바로 PWM으로 증폭을 해버리기 때문에 네 디지털과 클래스 디앰프를 구분하는 것은 대개의 규모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김현님이 직접 집에서 사용을 해보시면서 여러가지 또 시도를 해보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바이앰핑 그렇죠 저희가 사실 바이앰핑을 지난번에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TDI 3400과 2400을 엮어가지고 바이앰핑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스피커는 그때 이제 달리 에피콘 2를 사용을 해서 스피커 2조 연결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처음에는 좀 잘 몰랐었어요 그렇죠 김현님이 성공하셨다고 저도 이제 헷갈렸는데 그때 3400은 디지털 동축으로 이제 프리아웃을 시킨 거잖아요 디지털 아웃을 시켰는데 얘는 디지털 아웃 단자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RCA 아날로그 프리아웃 단자를 이용을 하는 건데 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얘는 바이앰핑을 하면은 이제 중고역 고역 쪽을 담당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얘랑 저는 이제 그 SDA 2400을 연결했는데 네 걔는 이제 저역을 담당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바이앰핑을 하는데 가장 큰 걱정은 얘가 SDA 2400이 저역을 담당을 하면 만약에 높은 주파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네 우퍼 아무리 이제 그 안에 크로스오버 회로를 거치긴 하지만 네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우퍼에 고주파 신호가 들어가면 얘가 빨리 움직여야 되면 그러면 우퍼에 부하가 걸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네 최소한 주파수를 그 크로스오버를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는 되게 500Hz 이상 신호는 못 나가게끔 네 저역 우퍼로 못 들어가게끔 네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걸 찾을 수 있는 창구를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메뉴를 한번 진짜 이잡듯이 한번 찾아보니까 네 이 주소창에다가 tdai1120.localrout 딱 치니까 네 인터페이스 웹화면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이 프리아웃 프리아웃은 물론 서브포도 연결할 수 있지만 파워앰프를 연결하라고 있는 단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로우패스 필터로 해서 크로스오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중고역으로 가니까 걔는 반대로 하이패스 필터를 네 크로스오버를 얼마를 설정하고 네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레카를 외치고 네 이제 500Hz로 설정을 해서 그 801d4를 바이앰핑을 하는데 네 그 두 대의 링돌프 앰프가 네 진짜 이 801d4를 딱 움직이는 거는 네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 바이앰핑의 그 맛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음이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는 그렇죠 거기서 어떤 오디오가 상당히 재미난 침이다 이걸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앰핑은 사실 저는 이게 모노브리치나 이런 것보다 바이앰핑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뭐 갖고 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앰프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또 룸 퍼펙트라는 기능이 있죠 아 그렇죠 이거는 어쿠스틱 룸 룸 특성을 보정해주는 예 그런 그 근육입니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요즘에 뭐 뭐 NAD M33이나 이런 거 많이 써 보셨으니까 예 그런 거 써보신 분들은 디락 라이브를 사용해 보면서 되게 재밌게 갖고 놀 수 놀 수 있다는 걸 아실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어 무향실에서 음악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뭐 사물들 이런 것들도 있고 다행히 그런 것들이 다 어 우리 청감상 우리가 느끼는데 그러니까 소리 소리에 여러 가지 좀 왜곡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주파수 특성이라든가 뭐 타임 도메인에서 뭐 딜레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음질적인 왜곡을 겪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정해 주는 거죠 소프트웨어 통해서 근데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어 회사들이 몇몇 꽤 있는데 이 룸 퍼펙트는 어 딜라기나 이런데보다 더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피터 링돌프가 그렇게 보면은 정말 성견 지명이 탁월한 분입니다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디지털 램프 모듈 이키빗도 그렇고 룸 퍼펙트도 그렇고 피터 링돌프 이분이 직접 개발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라이센스로 이제 사서 자기 회사로 아예 만들어 갖고 네 이렇게 발전시킨 거 보면은 참 대단한 제작자인 거는 분명합니다 네 분명히 나중에는 이게 대세가 될 거야 뭐 이런 좀 자기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해서 그쪽 기술을 자기 브랜드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만든 브랜드에 투입하는 되게 영민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룸 퍼펙트는 이 링돌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믿는다는 그 증거가 네 얘를 사면 그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측정 마이크하고 스탠드하고 그거 보면서 얘는 무조건 룸 퍼펙트를 측정을 하셔가지고 자기 방 자기 시청 환경에 최적화된 사운드를 꼭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실제 측정하고 그 실제 측정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보여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설명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 그 운영 방법은 김편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웹 웹 리모트가 있습니다 웹에서 띄워가지고 여러 가지 설정들이나 디테일하게 다 건드릴 수 있는 그 웹 리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앱을 다운 받아서 앱에서는 단순한 스트리밍 재생 기능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사용해서 간단한 기능들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편의성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 음질 퍼포먼스 부분에서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희가 한 3곡 정도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슴에 다리 하나 있다 푸른 저 달이 부풀어 오르면 구름 거치고 밤하늘 맑아지면 내 가슴에 달릴 있다 품고 다녔던 맑고 고운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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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남자리 타이밍 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좀 달라붙거나 뭐 이렇게 어디 집착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 첫 곡 선곡을 참 잘한 것 같아요. 그 흑바람처럼 자유롭게 소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 그 청명한 느낌이 참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특화된 어떤 소리결이 상당히 매력이 있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요즘에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책에다 넣으려고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택터 파워백 레이지 오겐스터 머신 곡인데 일단은 이게 뭐 리듬감, 스피드, 추진력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한번 재생을 해봤는데 저희가 스피커를 리바이벌 로드에 스프린트, 북쉘프를 사용을 했잖아요. 스피커, 이 스피커는 드라이빙 자체는 어느 정도 잘 돼요. 잘 되고 스피드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일반적인 클래스 A나 클래스 A, B나 아니면 진공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속사포처럼 굉장히 빠르고 그 리듬감 이런 것들 이런 것 맺고 끊고 이런 거 아주 확실한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파워가 좀 많이 나오는 곡에 이런 곡에서 오히려 얘의 장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8엄 출력은 60와트 그치지만 4엄 출력이 120와트나 되잖아요. 이렇게 선형 출력이 되니까 이렇게 접이 팍 나올 때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얘가 확 밀어주는 느낌이 그러니까 약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토크가 좋은 자동차를 볼 때 쑥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이게 작지만 그런 4엄 출력 이런 걸 보면 특히 이렇게 락곡 같은 경우 빠르고 강한 곡에서 진가가 나올 수가 있다. 이 곡에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조성진이 참여한 모태라스트 피아노업체 곡 20번인데 뭐 이런 곡들 이렇게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요즘 막 최신의 하이엔드 엄청난 디테일과 정의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는 이제 막 송진가루 날린다는 바이올린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따뜻한 온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전자예요. 오히려 그런 막 따뜻하고 온기 있고 뭔가 이렇게 찰기 있는 이런 쪽보다는 약간은 드라이하지만 굉장히 이런 대편성 교양곡에서 그런 입체감이나 이런 거는 잘 살아나는 그렇죠. 어떤 무대의 표현력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스트리밍 앰프잖아요. 여기서부터 평가가 시작이 돼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스트리밍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디에시를 딴 데에서 해서 예를 받았으면은 좀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가 있는데 얘는 하나의 세시 안에 스트리밍 기능과 앰프 기능을 다 집어넣고서 이 정도로 대편성 곡을 소화한다는 거에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링돌프 오디오의 엔트리급이지만 엔트리급 같지 않은 네트워크 앰프 TDAI-1120에 대해서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평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